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법문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재수 대통하시고 하시는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스님 법문하시다가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집하면 안됩니까 했는데 저는 순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실수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금년에 3, 4순례에 대해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전국이 지금 대단히 긴장상태에 있죠 그래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 가을에는 3, 4순례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모진 고통도 달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노력을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갈 길은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밝은 태양을 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둠을 향해서 나가든지 다 본인 각자가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3인 행필 유아사라고 했습니다 3인 행필 유아사 이 말은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늘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지식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 무중력 공간이 나오듯이 이 세상에 시위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성품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부기 명예 지위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살이를 여러분 아시죠 이 하루살이라고 한 벌레는 인간 시간으로 봤을 때 하루 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초명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초명은 수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소가 눈을 한 번 깜박이는 동안에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일생은 엄청나게 길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초명이 하루살이만큼 살려면 도대체 몇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인간처럼 살려면 도대체 몇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0.01초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생멸하고 있습니다 찰나라고 하는 것은 75분의 1초가 일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대부분 옳고 그름 이런 논리와 다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전히 아전서방을 얻으면 갈짓자 걸음을 걷고 육개장이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성공에 허풍돌고 의시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에 종로로서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평생을 낭비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온갖 고통 속에 포위되어 있는데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고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자꾸 끄달리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불구덩이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아하하 아허허 아호호 아하하는 나아자에다가 아래하자 두자입니다 아허허는 나아자에 빌허자 두자입니다 아호호는 나아자에 좋은허자 두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나를 비우고 더 비우고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은 좋기도 좋고 좋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낮은 자리로 좀 더 불편한 자리로 내려앉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 명예인이 무슨 지위 학벌인이 다 내려놔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욕 탐욕 이런 것을 다 비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갈 듯이 홀가분해집니다 그러면 항상 기분이 좋고 좋아서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의 극락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고 해요 모든 일을 억지로 해내려고 해요 그래서 횃불로 하늘을 태우려고 막 덤벼 억지로 하는 일은 안 됩니다 이 겨울이 싫다고 해서 온 날로 전부 밖에 다 캐나 봐요 겨울이 물러가나요 여름이 싫다고 해서 온 천지에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다 틀어놔도 여름 안 물러갑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둬도 봄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세상 일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중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양보 속에 즐기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갔어요 나치 탁발을 가서 요리해 보니까 가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그 가게를 들여다보고 연부를 합니다 근데 연부를 하다 보니까 가게 주인도 안에서 연부를 막 해요 그래서 스님이 저 가게 주인은 무슨 연부를 하는 거 다 귀를 기울해서 들어보니까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내가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아하 그래서 스님이 연부를 싹 바꿨습니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내가 그냥 가나 봐라 계속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드니까 아 이 스님은 절대 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탁발에 보실했다는 그 우스갯소리 조금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개별자인데 서로가 상대를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잠을 자 줄 수 있습니까? 대신 밥을 먹어 줄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간호는 해 줄 수가 있지만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 임종을 해 줄 수가 있지만 대신 죽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번뇌 망상도 내가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서는 외롭고 여럿이 있으면 또 피곤하다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남들하고 여럿이 같이 있고 싶고 여럿이 함께 있으면 그냥 귀찮아져 버려요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다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알면서도 하나로 더 갖고 가슴 아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시비비 속을 헤매지 맙시다 지금도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아놓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재산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 땀 흘려서 노력한 정당한 대가면 적은 소득이라도 그걸로서 만족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봐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후세에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말을 타지 않으면 떨어질 염려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잘못과 잘못 그 실수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반항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반항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른 척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벼룩의 간을 빼먹을 성인들이 제멋대로 만든 각종 음란물 광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차별로 공격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들이 방벽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서도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을 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하하 아흐흐 아호호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린 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헐 헐 헐 헐